2019년 10월 9일 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와 다입스크립트 러스터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2019년 말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코앞이 있어요. 두세 달 남았나요? 남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현직에서 그러니까 이미 현업에서 js를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현업에서 저희 역시도 그렇고 현업에서 js와 ts를 대부분 쓰고 있을 거에요. 아니면 또 자바스크립트 를 쓰거나 혹은 파이썬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고어나 언어도 있고 엘릭스도 있고 요즘 엘릭스 있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엘릭스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만 범위를 좁혀서 이 녀석과 러스터를 좀 챙겨를 해봐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아주 훌륭한 언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대중적이라는 거죠. 가장 대중적. 그리고 가장 취업 기회가 많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라이브러리가 많죠. 가장 많은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가 있다. 선택의 폭이 넓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js와 ts의 장점인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단점이 됩니다. 그대로 단점이 되는 게 뭐냐니까 워낙 라이브러리가 많다 보니까 환경설정 개발 환경설정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환경설정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바벨이 무엇인지 웹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노드 js의 노드 환경은 무엇이고 npm은 무엇이고 이걸 다 세팅을 다 해도 버그가 뜨기 쉽죠. 버그가 한번 생기면 버그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많고 많다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개발자 상호간의 대화도 힘들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사람이 작성한 다른 사람의 코드를 코드를 보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니까 워낙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으니까 똑같은 function 이름이라도 실제 그 function이 어떻게 동작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버그가 발생하게 되면 잡기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reduce라고 하는 reduce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maybe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들 마다 제각기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99%는 갖고 1%가 달라요. 근데 1% 다른 데서 버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그를 못 잡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99%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rowdash에서 말하는 rowdash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lambda에서 제공하거나 다른 데서 제공하는 이러한 메소드들이 필터나 펑션들이 99%가 같기 때문에 1% 다른 데서 나타난 버그를 잡기 힘들고 있다는게 문제가 되고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버그가 있을 때 그러니까 버그에 대한 헬프 도움말 에디트에서 도움말을 제공하잖아요 헬프 메시지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means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헬프 메시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에디트 입장에서도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가 무엇인지 에디트마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디트마저도 그러니까 개발자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요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JS나 TS는 was not designed for current 웹환경 그러니까 지금 같은 웹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언어들이 아니에요 이 언어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굉장히 뭐 정말 이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웹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이게 실제 웹 언어의 표준으로 사용될지도 아예 개발자 자신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발전해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산만하게 산만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법적으로 산만한 이렇게 발전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들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은 라이벌리 가장 취업기회도 많고 가장 널리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계속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조심해가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해결한 새로운 언어가 나왔단 말이죠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아무런 이런 문제들이 없어요 도움말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도움말이 버그가 나면 에러가 터졌을 때 그 에러에 대한 헬프 메시지를 보면 정말 눈물이 콧나리씩 건들거릴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써는 사람이 아직은 아직은 더물다 나온지 얼마 안되서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작고 무엇보다도 취업기회도 현재로서는 러스트를 필요로 하는 데가 없단 말이죠 왜냐 러스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업에 다 자바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러스트는 로우 레벨 언어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랭기지에요 C 언어와 같습니다 자바보다도 훨씬 더 로우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기가 배우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저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와 러스트를 다 다뤄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쓰기가 제일 좋아보이고 제일 쉬워보이는 건 자바스크립트지만 나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런데 러스트는 반대에요 처음에는 골치가 아픈데 나중에 제일 편한게 러스트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배우기 어렵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맹기지 C 같은 언어에요 C와 마찬가지죠 C처럼 C 수준이에요 그냥 어렵고 따라서 지금 쓰는 데가 없으니까 취업 기회도 딱히 없다 얘도 없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걸 쓰는 회사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하지만 이 언어는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언어이고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3,4년 뒤 그죠 만약에 3,4년 뒤 여러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이걸로 모든 밥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계속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서 이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다 대학생이다 혹은 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젊었다 지금이 이미 40대다 라고 한다면 코딩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굳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40대 후반 50대 한 50대라면 40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40대 이하라고 한다면 3,4년 뒤를 보고 뒤를 보고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가 아니죠 블러스터를 배울 것을 이 모든 단어 언어들을 다 오랜 시간 동안 다뤄 본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강력히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런 다리에 두 사람을 부정받고 고려하는 40대 로마스 100ml 흡수 45대 30대 40대 40대